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. 안녕하세요.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3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적유현입니다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스테이지 3가 개막을 했는데요. 그 개막 전 첫 경기는 TNL과 녹스의 불꽃 튀는 경기였습니다. 역시나 경험이 많은 TNL. 오늘 또 무결점 플레이 풍년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갔고요. MVP로 선정이 된 엑시 선수와 헤이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선수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축하드립니다. 개막 전 첫 경기부터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헤이트 선수가 말씀해 주실까요? 개막 전이랑 데뷔전을 같이 해서 조금 떨렸는데 처음부터 이기니까 기분이 좋긴 해요. 맞죠. 헤이트 선수는 또 데뷔전이었는데 더욱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네요. 엑시 선수는요? 즐겁긴 하지만 아직 이제 16강이라서 만족스럽지는 않네요. 아 아직 보여줄 게 더 남아있다? 헤이트 선수가 또 팀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맞추시는데 어떠셨어요? 힘들진 않으셨나요? 예전에 아마추어 노멀시 때부터 같이 해봐서 그런가 확실히 말을 크게 안 해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헤이트 선수는 어떠셨어요? 주변에서 다 잘 챙겨주시던가요? 네. 팀원분들이 다 잘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팀에 잘 녹아든 것 같아요. 아 네. 역시나 오늘 녹아드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녹스를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?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. 아 엑시 선수도 예상하셨어요? 네. 아 그렇군요.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팀은 꼭 꺾고 싶다 하는 팀이 있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담원을 좀 꺾고 싶습니다. 아 다음 또 담원기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원기아를 눈여겨보고 있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브리지 맵에서 경기를 치르셨는데 선수들이 보기에 브리지 맵은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확실히 맵이 넓고 일단 감시자가 없으면 이제 인원 분배가 수비가 인원 분배가 조금 힘든 공격 맵이라고 봅니다. 아 엑시 선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브리지 맵. 자신 있으신가요? 네. 일단 자신 있고요. 그리고 확실히 피지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맵이니까 확실히 더 이 팀이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아 또 섹시한 에임을 가지고 있는 엑시 선수 아니겠습니까? 피지컬 하면 엑시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헤이트 선수도 데뷔전치고는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직 16강이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저 이제 다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. 더 기대가 되네요. 헤이트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제가 처음 일단 팀을 들어온 거라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TNL e스포츠의 엑시 선수와 헤이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 경기는 담원기아와 또 고마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두 팀 모두 예선에서 3승을 하면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경기 이후에 다시 돌아올게요. 후회Ö 또한 스킬 로트트스